제가 편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그럴게요 아버지 사주를 보면은 지금 날까지 사람들한테 뒤통수만 당했지 내가 이익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의 머리는 있으나 용의 꼬리에는 전혀 없다라는 말이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버지한테 딱 쓰기 딱 적절한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서 힘든 일을 수습을 해놓고 나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전혀 찾지를 않고 또 여기 가서 이 일을 힘든 일을 뒷정리를 다 해놓고 나면은 여기에서도 사람을 찾지를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10년 전이 됐는지 15년부터 해서 지금 내려오다 보면 10년 짝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이 말투변으로 이 언변으로 꼬대김 속에서 아버지는 지금 날까지 내 인생은 헛살았어요 왜 헛살았냐면 웬만한 곳에 믿을만한 곳에 들어가서 무슨 당에 들어갔는지 당에 들어갔는지 그 당에서 전혀 내가 말을 하자면은 꾸중물에만 담근 격이라고 지금 말을 그르셔요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셨나요 내 인생을 다 포기를 하고 누구 한 사람의 꼬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을 듣고선 본인은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웃긴 거는 그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본인은 그 자리에 문특도 지금 못 들어갔다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날까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산다 바깥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산다 지금 그르셔 그게 10년, 7년, 8년 그 무렵 됐을 때부터 본인은 구설과 간제와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말했을 때 끼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내 몸으로 지금 다 받고 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겪고 있다라고 지금 그르셔 근데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서 내 인생을 망쳐버렸나요? 당일에 당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잘 되다가 뺀치에 있는 곳에 들어가셨나요? 우리나라의 뺀치에 달고 있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데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거기에 한 자리를 주겠다고 누가 본인한테 꼬데기셨나요? 그냥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너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서 말 그대로 돈만 까먹었어요 돈만 까먹었어요 억단위를 까먹으셨나요? 나한테는 억단위로 들어와요 거기다가 받친 돈이 억단위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들어간 돈은 아무 수잘데기 없는 의미가 돼버렸고 본인은 지금 어디에 가서 딴 데 가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눈이 높아졌거든 이미 눈이 높아졌고 보는 사람도 이미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한방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나는 한방주의자 그러니까 한방에 나는 다시 내가 주저앉은 거를 일으킬 것이다 일어세울 것이다 라고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밑에 가서 남들 밑에 가서 내가 아예 밑에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돼버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본인은 오늘 점 보러 온 이유는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점을 보러 왔단 말이지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본인이 어떻게 쓸고닦고부터 시작을 하실 거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몸이 심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이 안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지금 그러셔 잠을 못 자면서까지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다 갖다 바치셨는지 그런 단계까지 돼 있으면서 내가 훗날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앞만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야 근데 최선을 다한 거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에 대한 거를 아예 자체 0.01%라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헛 인생을 지금 사신 거예요 헛 인생을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이제 와서 그 후회를 하시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일을 하시려고 아무리 눈에 다른 곳을 찾아본다고 해도 내 눈에 이미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리고 3년 전부터 분명히 본인은 간제와 구설이 분명히 꼈었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내가 지나가던 자리여도 내가 경찰서하고 너무 가까운 운 때가 내가 자꾸 맞아떨어지면서 그다지 좋은 운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옛날 거는 이미 지나온 거니까 상관이 없어 지나온 거 같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본인이 지금 바깥에 가서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 그쪽으로 다리를 가 다리가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 그 지역을 자꾸 가고 있다고 거기에 문 앞에 가서 그리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누가 연락이 올까 핸드폰만 연락에 찾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이 맞나요? 들리나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 마인드부터 바꾸지 않으시면 전혀 여기에서 돈이라는 게 내가 누워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요즘에는 본인이 가서 두 손 두 발로 뛰어야지 많이 돈이 들어올까 말까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이 들어오겠느냐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강을 너무 많이 넘었고 산을 너무 많이 넘었어 생각을 바꾸셔야 직장도 들어올 것이고 생각이 바뀌셔야 내 미래도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도 이게 새로운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신용이 전혀 막혀있대요 지금 전혀 막혀있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본인은 내가 너무 많이 알려줬고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나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 그거는 전혀 아니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은 엄마가 밥을 갖다가 앉혀줄까요 밥을 갖다가 대령해줄까요 그건 아니잖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가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뛰어서 움직여야지만 단돈 만 원이라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전혀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언제 직장을 구할까요 언제 내가 돈이 모아질 거야 하고서 전보를 오는 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마인드 먼저 바꾸셔야지만 내가 내년에 괜찮아져요 내후년이면 괜찮아져요 용기를 갖지세요 라는 말을 할 텐데 여기 마음속에는 그놈의 당이 뭔지 그놈의 뺀지가 뭔지 별이 뭔지 도대체가 거기에 가서 이 허세만이 거기가 있다고 그렇죠? 거기 정리할 자신 있어요? 정리 못해요 죽었다 빼라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뿐이라고 그때 뿐이라고 그때는 순간에 순간에 몸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본인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본인은 0.01%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싹 정리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말은 여기가 있는데 몸은 거기가 있어 이걸 갖고 어떻게 내가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괜찮아져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에는 본인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가신다 하면 3년만 고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움직임이 이동수가 좀 이 공간 넓이가 좀 넓어져요 시야가 좀 넓어진다는 소리는 여기서도 조금 기운을 봤을 때 저기서 기운을 봤을 때 모아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3년만 그 시기를 조금 내가 마인드를 바꿔서 현장이라도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다 하면 괜찮아지지 그 전까지는 본인이 여기를 정리를 못하신다면 내가 봤을 때는 좋아진다는 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